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창업스쿨 철학관 개업 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철학관 장소, 절대 좋은 데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인건비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혼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경기라도 상관없다. 왜요? 불경기 때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철학관 개업을 할 때 최소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관 개업은 실력이 첫째다. 잘 맞추는 사람이 결국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게 되면 6개월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00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철학관을 여러분이 개업을 했을 때 수수료 문제,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동영상, 창업스쿨 철학관 창업스쿨 네 번째 동영상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목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장소 가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죠.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고 지하철하고 가깝고 이러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죠. 그런데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제일 첫째가 집세가 무지 비사입니다. 그냥 천만 원, 이천만 원 한 대도 있습니다. 조그만 한 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 경비를 줄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층, 3층 약간 외진대로 가야 되죠. 외진대로 가면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철학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홍보에 굉장히 소홀했었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하는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가 잘났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리가 만만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한참 강의를 다닐 때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그리고 또 기업체, 연수원, 이런 데 강의 다닐 때는 가다 보면 거기에 몇백 명이 모여 있죠. 그리고 한 달에, 어떨 때는 하루에 한 5개씩 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직접 강의를 가는, 지금 제가 발효 사업을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바쁘고 직접 강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기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왕년에 아무리 유명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홍보를 소홀히 했다가 요즘, 요즘이 아니죠. 최근 한 4, 5년 동안 무지 홍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철학관은 이런 이런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철학관 홍보는 절대 찌라시 이런 거 있죠.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벽에다가 돈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효과 없습니다. 그거 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는 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온다 해도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현수막 보고 오는 현수막 그것도 돈 싸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광고, 아파트 유리 거울 같은 데다가 밑에 하는 그 광고 아니면 신문에다가 이렇게 끼워가는 광고 요즘 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라는 거는 내가 돈을 광고비로 5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이 벌렸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50만 원 썼는데 30만 원 벌렸다. 아니면 아예 맹탕이다. 효과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거는 광고가 아니죠.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첫째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요즘은 다 SNS입니다. 플랫폼입니다. 다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광고 내지 플랫폼 SNS 광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인터넷 광고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관계를 맡게 되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인터넷 광고에 또 돈 드리는 것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광고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 광고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43%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43% 정도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의 장점이 지역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 동작구에 철학관을 차렸다. 그러면 그 동작구 근처를 밀착해서 이 부분에 있는 사람만 광고를 때려주세요. 이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동작구에 있지만 종로구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종로구 딱 해서 검색을 해서 구체적으로 타켓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구업을 하는 사람들 업을 하는 사람들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 철학관이나 홍보 광고를 때려주세요. 이러면 그게 딱 광고가 그 지역에 광고가 갑니다. 보통 광고를 할 때는 저희들은 일주일, 7일 정도 광고를 많이 권합니다. 첫날 바로 효과 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렇게 크게 성과가 안 납니다. 그런데 3일, 4일 올라가면서 광고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다 페이스북 스마트폰 쪽으로 전부 전송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광고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플랫폼 광고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하루에 10만 명한테 갔다, 20만 명한테 갔다 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부산 사람들, 제주도 사람한테 가면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여러분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관 광고는 거의 지역 밀착형입니다. 그 옆에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광고를 때려야 됩니다. 그 광고를 할 때 페이스북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걸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광고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여러분들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전화번호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있을 겁니다. 물어보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조금 합니다. 또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카카오톡 광고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97%가 카카오톡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보면 카카오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영어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쓰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좀 하는데 카카오톡은 도대체 뭐야? 이건 어떻게 광고를 해야 돼? 이러면 서점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광고, 카카오톡 광고를 여러분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대부분 다 그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사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너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죠. 카카오 채널을 그거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딱 그렇게 나타납니다. 띵 하면서 나타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답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즉시 즉시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밴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밴드, 왜 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한테 한번 왔던 고객들, 그런 분들한테 밴드 초대장을 날리세요. 날리고 여러분들이 밴드에 매일 좋은 글을 올리는 거예요. 역학하고 관계된 거, 음량하고 관계된 거, 그런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글들을 매일 하루에 또 너만에 올리면 그렇고 하루에 한 3개 정도를 올리시면 좋아요.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를 올리면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밴드 초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철학관이나 샵을 오신 분들한테도 밴드 초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시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올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또 거기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약간은 너무 노골적으로 모든 걸 공짜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약간은 응대를 해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철학관 홍보를 할 때 절대 현수막이나 찌라시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 지역 광고하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소상공인 하는 그 광고 그다음에 밴드 광고 이 세 개를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유튜브는 영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죠. 저도 여기에 이게 보면 조명이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땀이 뻘뻘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영상 미디어 이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촬영하고 이런 걸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면 좀 복잡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술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할 수 있으면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광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광고 밴드 활용하는 거 이거는 바로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광고를 광고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그래서 모든 광고를 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세 개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으면 다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가 뚝뚝뚝뚝 눌리다 보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어디 사무실에 제가 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가고 서울 가고 어디 가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까 세 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광고 실력이 자꾸 늘어요. 이제 조금 더 잘하게 됩니다.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효과 있게 좀 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래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집세에 돈 500만 원, 1000만 원 절대 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광고비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가는 좋은 장소 갈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어떤 장소, 산 꼭대기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더라도 이런 SNS 홍보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생활역학 강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계통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또 요즘 워낙에 그게 있습니다. 저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한다, 괴롭다, 뭐 어쩌다. 방송만 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철학가는 이거는 일단은 집세 싸죠. 그다음에 경비 별로 안 들죠. 사람 쓸 필요 없고 혼자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홍보는 SNS여서 이렇게 깨찍깨찍 하면서 조금 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하다 보면 단골이 생기고 기존에 이게 생기다 보면 점점점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 벌려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쟁이보다는 좀 낫죠. 그리고 이것도 자영업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삽자정익증 내야 돼요. 그리고 카드 됩니다. 이거 다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폐업할 일이 없죠.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한 문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지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돈 한 푼 가진 거 없는 거지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죠. 부도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돈 많이 벌려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빌리고 하다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정말로 한 평짜리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놔두고 의자 두 개나 놔두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한 달 집세 얼마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홍보는 아까처럼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홍보를 하게 되면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한테 성의껏 여러분들이 정성껏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분명히 고객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치출이 적으니까 오래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고 혼자 하니까 인건비 안 나와도 되고 불경기이면 두 달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업종 불경기 때 두 달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인테리어비 이 엄청난 집세에 뭐 이런 거 투자하면서 다른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창업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 100개 정도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이거 다 들어보고 100개 봤자 석 달 여름만 여러분 들으면 되는 거죠.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한테 제일 맞는 걸 창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80이 되든 90이 되든 이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연금만 자꾸 깎이죠. 연금이 그것만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주들하고 용돈도 좀 주고 그 다음 친구들하고 한 잔도 하고 어쩌다 또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 이야기에 키를 기울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제가 발효, 미생물 발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기 바빠 죽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바쁜데 제가 이거 지금 말을 해야겠다. 하도 자영업, 폐업, 폐업 이런 뉴스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뭡니까? 거의 돈 들 것도 없죠. 하는 거는 이런 쪽이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맞다. 좋아요, 공유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세요. 해놨는데 3명 보고 4명 보고 그러면 창피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좋아요 눌리면 힘이 나요.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